사실 우리가 오늘 촬영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뭐죠? 시 도르래! 시 도르래. 시 도르래가 뭘까요? 도르래. 도르래. 근데 도르래인데 우리가 시우 이름을 앞에 시자를 붙여서 시우야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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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타이거 토이 입니다. 타이거 토이 입니다. 예. 이게 우리 집 시 도르래예요. 이게 우리 도르래인데 1층이랑 2층을 연결해주는 바구니예요. 왜냐하면 엄마가 2층에 있을 때 1층에 있는 물건을 시우한테 요청할 때가 있고 또 시우도 2층에 있을 때 엄마한테 엄마 주스 주세요. 아니면 엄마 뭐 물 주세요. 아니면 엄마 뭐 티셔츠 좀 올려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시우가 자기가 만들겠다며 이걸 만들었어요. 시우야 그 의자는 좀 치워줄래요? 이거 의자 올려주세요. 어 의자. 찬우가 밀고 왔죠? 밀고 작고 저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여기 저쪽에다 치워놔. 그랬어요? 네. 고맙습니다. 우리가 이거 시 도르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. 엄마 올릴게요. 네. 자 도르래가 올라갑니다. 자 올라갑니다. 도르래도 돌고 타이거 토이도 돌고 있어요.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. 바구니를 이렇게 올렸어요. 시우가 엄마한테 이거 트레이더주에서 산 초콜릿을 올려줬어요. 아 이거 엄마한테 까달라고 보낸 거예요? 초콜릿을 먹고 싶어가지고. 형아 좋아. 형아만 보면 좋아가지고. 나는 이거. 아 그거? 이렇게 하면 밀려줘야지. 그랬어? 아. 그러면 저는 이거를 깔게요. 시우가 이게 먹고 싶은가 봐요. 지금은 뭐 이렇게 이런 걸 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정말 유용해요. 핸드폰 같은 거 내려달라 그럴 때나 진짜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리고 찬우 물이나 찬우가 먹는 또 이렇게 빨아먹는 타입의 이유식이 있어요. 막 그런 거 올려달라 그럴 때 되게 유용해요. 이렇게 도르래를 내렸습니다. 네. 이게 골든이네. 네. 네. 그러면 초콜릿을 맛있게 먹으세요. 안녕. 안녕. 화이팅. 화이팅. 우리 잘 먹star요. 빠이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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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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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바이바이 안녕